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총종합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말이죠. 1960년도 3.15 부정선거 당시에는 4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당 정부의 이기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00장 가운데 4활이니까 한 40장 정도가 되는 거죠. 40장을 미리 투표함 속에 집어넣는 그런 방식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는 궁극적으로 뭘 조작을 해야 되는가 하니까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조작을 해야 됩니다. 득표수를. 그러니까 득표수를 조작한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숫자를 조작하는 겁니다. 숫자를. 넘버를 조작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양반들이 뭘 지금까지 시도해왔는가 하니까 더불어민주당 내에 이 586 운동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치를 해보니까 참 좋거든요. 본인들이 꿈꿨던 그런 나라를 그냥 연구에 집권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연구에 집권할 수 있는 방법은 총괄서가 점령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은 민주주의의 엔진에 해당하는 것이 권력을 부여하는 그런 선거니까 선거를 장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를 장악하는 작업을 2017년 대선 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가 2017년 대선 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정선거의 궁극적인 여러분들 종착지는 득표수를 조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각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숫자가 1, 1, 1인데 3, 1로 만들게 되면 그 3, 1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국적으로 여러분들 이것을 일괄되게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득표수를 조작하는 데 규칙을 쓰는 겁니다. 규칙을. 규칙을 쓰기 때문에 그 조작 규칙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내용처럼 왼쪽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 왼쪽 같은 경우는 이게 이번 2023년 10월 17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고 오른쪽이 4.15 총선의 광산구 갑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떤 종류의 규칙이나 이런 걸 찾아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규칙을 찾아낼 수 없는가 하니까 득표수를 조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자연수 난수 무작위수 랜덤 넘버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가 교차가 되고 차이값이 적고 어떤 종류의 규칙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왼쪽은 그냥 직관적으로 보기에도 어마어마하게 조작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정선거를 판별하는 모든 출발점은 차이값 그래프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차이값이 오차범인 0에서 3%를 보다 도 이례적으로 넘어서는 큰값이 되면 그것은 외부 개입하지 않고서는 만들어질 수 없는 숫자라는 거죠.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이라는 것은 엄격하게 여러분들 규정하지 않습니까. 모집단으로부터 사전투표 표본집단과 당일투표 표본집단을 추출했을 경우에 특정후보의 총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은 일치하거나 비슷해야 된다. 모든 사회과학과 자연과학과 여론조사에 기둥이자 대들부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참 제가 볼 때는 허술한 사회라는 것이 이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반과학적 사실 통계학의 대들부를 완전 근본적으로 뭡니까 무너뜨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위원 모든 사람이 입을 다물고 언론들이 다 입을 다무는 그야말로 행편없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양심도 없고 과학도 없고 과학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완전히 내가 볼 때는 뭡니까 잡놈들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이걸 보고 뭡니까 부정선거가 일어났다고 보도하는 메이저 신문사가 하나도 없고 방송사가 하나도 없으니까 완전히 잡놈 세상이 된 겁니다. 잡놈 세상. 교육들은 왜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보고도 직관적으로 이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보도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실을 존중하는 사람도 없고 과학을 뭡니까 존중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완전히 잡놈 세상이 된 겁니다. 그냥 이익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합리화되는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이런 이름들 무지막지한 부정선거가 발생했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입 한마디 뻥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거는 내가 볼 때는 그냥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양심불량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심불량입니다. 말과 글로서 표현하고 쏠쏠만큼 그냥 잡놈 세상이 된 겁니다. 잡놈. 내가 여러분들 글을 많이 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언어 표현 능력이 좀 있는데 잡놈 이상은 이상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냥 개잡놈이라는 표현까지 해서 개잡놈 잘 안 쓰지 않습니까 행편없는 사회가 된 겁니다. 이걸 보고도 다 입을 그냥 다무는 겁니다. 이런 일이 여덟 번째 일어났는데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앞으로 나라가 어려워지도 있죠 쌉니다. 어려워져 가지고 힘이 들더라도 있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뭐죠 이렇게 행편없는 나라인지 저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딱 됐습니까 이거 된 거지 않습니까 선거 4기 세력들은 이번에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신종 4기 비법을 도입해가 여러분들 조작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잘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배움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이번에는 새로운 방법을 썼기 때문에 제야 전문고나 공병호 박사가 찾아내기가 힘들 것이다. 여러분들 딱 이걸 보시죠. 이걸 보시게 되면 이 차이값이 과학적으로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과학적으로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바로 오른쪽에 있는 자연수 상태까지 차이값의 크기가 0에서 3% 정도의 오차범위에 이게 정상적인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딱 선거이름 데이터가 발표되자마자 제야 전문가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이 차이값을 최대한 접근시켜 봤습니다. 접근시켜 보니까 뭘 찾아냈는가 하니까 이번에는 김태우 사전투표 득표에서 손을 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거안이 여러분 선거 사기 세력들이 꼼수를 뿌린 거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한 7시간 정도 지나가지고 뭘 찾아냈는가 하니까 이번에는 통합선거인 명부를 위변조해 가지고 사전투표 투표자 수를 한 3만 7천명 정도 올린 다음에 그 전부를 다 더블당의 진교훈 함께 더해주는 그런 방법을 딱 사용한 겁니다. 그 방법을 사용한 것을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 가짜를 발표를 한 겁니다. 가짜를 발표해 가지고 그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에 사용된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진짜 몇 명이나 사전투표에 참가했는 걸 여러분들 추정해 보니까 이게 나온 겁니다. 3만 4천 474명을 뻥튀기를 한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개수 조정을 위해 가지고 한 표만 빼고 3만 7천 473명 더하기 잘못 투입된 투표지 한 표 이렇게가 3만 7천 473표를 이번에 조작을 한 겁니다. 그게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49%를 끌어올린 겁니다. 그 규칙을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가 차익값이 극단적으로 큰 상태에서 가장 이론적으로 작은 상태로 옮기는 과정에서 차익값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 결과를 해석하면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 친구들이 이제는 내놓고 조작을 하겠구나. 이 친구들이 이제 옛날처럼 그냥 꼴짝하게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일정 퍼센트를 도덕질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아무도 볼 수 없는 통합선거인 명부를 위변조해 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큼 사전투표를 올리고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더불당 후보와 함께 전해 옮겨주는 방식을 사용하겠구나. 그런데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본인들이 원하면 국민들이 알아차려 가지고 뭐죠? 꽥꽥하더라도 우리가 이길 자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2024년 총선에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릴 정도로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판세를 굳히겠구나. 그렇게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 나오느냐 수백만 표를 얼마나 도덕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나라는 2022년도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하면 선거인 수가 3,198만 5,598명입니다. 선거인 수는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인 수에 대비해서 이번 대선은 투표자 수가 77.04%지만 선거인 수 대비해서 대부분 다 5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만큼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니까 선거인 수 기준으로 7.49%만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하더라도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240만 명 정도 확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나 심각하고 너무나 위험하고 국민들이 그냥 노예가 되기 일보 직전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다가 봉창 두디는 이야기를 하지 선거에 대해서 한 마디도 안 한 겁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이름 당대표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 아무 이야기 안 한 겁니다. 홍준표 의원 대구광역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국민들이 그냥 노예가 되는 것이 그냥 뻔히 보이는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뭡니까 국민들이 노예가 되더라도 이 사람들은 전혀 관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익과 일반 국민의 이익이 완전히 배치가 되구나 우리는 한 배를 타지 않았다 이야기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이익하고 우리는 전혀 한 배를 타지 않았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여러분들 국힘당 승리를 위해 가지고 저도 유튜브에서 많이 광고도 하고 했지만 완전히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구나. 국민들의 이익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국민과 대한민국랑 국가를 적치하에 넘긴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선거 사기 세력과 이름들 다투는 것을 항복한 겁니다. 포기한 겁니다. 국민과 국가를. 그렇게 이름들 이야기할 정도로 상황이 지금 엄중한 겁니다.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한 겁니다. 국민들이 그냥 개대제가 돼버린 겁니다. 이제 그냥 뭡니까 선관위가 만들어서 그냥 만들어주는 대통령 만들어주는 국회의원 국민들은 얼마나 여러분들 뭡니까 압박하고 수탈하고 약탈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마음대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저거가 필요하면 7.49%가 아니고 한 10%면 여러분 얼마 정도 만들 수 있습니까 320만 표 정도 도덕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320만 표를 전국에 여러분들 취약 선거구마다 다 이런 뿌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개연선이 아니라 그 이상도 여러분들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본인의 참정꾼이 박탈이 돼 가지고 이 국민들이 노예가 되게 됐는데 누구도 여러분들 뭡니까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항상 이야기 합니다. 민주가 어떻고 자유가 어떻고 공산전체주의가 어떻고 법치가 어떻고 자유시장경제가 어떻고 다 헛소리입니다. 선거가 무너졌는데 법치가 뭐고 인권이 뭐고 자유가 뭐고 선거가 무너졌는데 선거가 무너져 가지고 권력자를 국민들이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없어져 버렸는데 국민들이 죽을 고생을 할 것이 눈에 보이는데 공식적인 회의가서는 자유가 어떻고 헌법이 어떻고 법치가 어떻고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개돼지들이 이름 다 못 알아들을 것처럼 보이지만 개 중에는 돼지 개가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문제의 핵심을 보지 않습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절대 부정성과 못 다룰 겁니다. 안 다룰 겁니다. 국민의 힘은 여러분들 끝까지 은폐할 겁니다. 그냥 국민들이 침묵하고 받아들이면 그냥 노예로 사는 겁니다. 내년 총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럼 무슨 총선입니까 그냥 선거 데이터 돌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뭡니까 북조선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남조선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저는 사실과 진실을 밝히는 부분들이 제 임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들도 계속 축적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겠지만 정치권력을 진 사람들은 전혀 다른 생각으로 그리고 다른 유튜브나 다른 데나 다 뭡니까 그냥 뭐 이상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실제 일어나는 거 이런 거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위 선거 부정이 고착화되면 그러면 그 비용이 서서히 발생하지 않습니까 서서히 발생하는데 국민 일반들이 이게 이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느낄 정도가 되면 그때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제도적으로 완전히 그냥 고착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통합선거인 명부 대신에 사전투표도 실물로 된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우선 비밀선거가 지금 지켜지지 않는 사전투표의 투표지 분류기 문제 그다음에 사전투표 용기에 QR코드를 사용하지 않는 문제 그다음에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는 것은 최소한의 실물이 진짜를 입증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아주 간단한 몇 가지 조치만이라도 선거 부정을 상당 부분 우리가 감소시킬 수 있는데 국힘이 전혀 국민의 힘이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의지가 없기 때문에 뭐 쿡 찍어서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이 사람들이 뭐 자기들끼리 다 약조가 있구나 그러니까 뭐 국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구나 하는 부분을 확인하게 되고 그것이 앞으로 좀 더 드러나게 되면 이야기를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토요일 아침 한 두 시간 두 시간 조금 더 했네. 내일 여러분들 실방송 준비가 되면 내일 방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